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. 제가 갖고 싶었던 벨트가 왔어요. 개봉박두 짜잔 질병 질병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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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풀어 보겠습니다 으 짜잔 으 으 으 요 벨트에요 이쁘지요 아 제가 이게 신상이에요 구찌의 신상 벨트 예쁘게도 포장 되어왔어요 제가 벨트를 한번 해봐야지 잠깐만요 짠 보세요 잠깐만요 예쁘게 예쁘게 매 보겠습니다 어때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이렇게 입을 거에요 예쁘다 제가 갖고 싶었던 벨트 구찌였습니다 신선 구찌 벨트 굿 아싸 오늘도 제사연이는 아주아주 행복하답니다 사랑합니다 구찌 사랑합니다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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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멘